신뢰는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의 심장은 타고 있다. 워크에게 두려움이란 없다. 신뢰는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의 심장은 타고 있다. 사나의는 살아있는 인형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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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의는 살아있는 인형 맞지 않나요?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향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몸의 마음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따라와 함께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